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유세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알아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유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사가 떠나다니라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덕해드린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떻게 하셨냐 미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계획을 사람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하기도 전에 약 7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선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우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그리고 또 미가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해 있느니라 이들의 예언대로 유다족 속 다윗의 자선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오실 터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선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스테고지 즉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퇴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의 탄생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그 말씀이고 이런 구속사 성취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3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그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온전히 쓰임받았다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예언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와 같이 믿음의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237나라 또 오천종족 보금화의 역대급 전도자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6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이세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면서 주를 위하여 세우는 백성을 준비하게 할 세례요한이라고 앞에 나와 있는데 그 세례요한의 탄생은 아버지 사가라에게 전해졌지만 예수님의 수태고지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요한은 아버지에 의해서 일반적인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인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여자의 후손으로 인퇴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 보고 읽으면서 그냥 무심결에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3장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약속을 깨트려버렸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올 것임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사의 9장 외에도 이어서 이사의 11장에 보시면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살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자의 후손 다윗왕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두 가지 예언 모두가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왕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성취되었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이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처녀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자신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대오빌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상당히 죄악시되었던 때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더구나 이 아이가 약혼한 요셉의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누군가는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원망과 또 불평을 토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모든 게 망가져버릴지도 모를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원뜻이 뭐냐 하나님의 구속역사에 쓰임받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의 저주로 인해서 재화, 고통과 재앙 속에 살다가 빠져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뭐냐 이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 구약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그리스로 오실 그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따라오느냐 바로 평안의 축복과 함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재화, 저주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이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평안하라는 겁니다 성경 속 원어의 의미로 보면 이 평안하라는 것이 기뻐하라라는 그 의미도 담겨있다라고 합니다 즉 은혜 받았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각인되면 모든 불평과 원망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오늘 이 같은 본문의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만울이라 하라 그걸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누가 함께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임만울의 축복이 내 안에 확실하게 뿌리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평안할 수밖에 없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뭔가 유익이 찾아오거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라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하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리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 가브리에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은 그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면서 다시 되묻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못 믿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 혼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가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르라 즉 천사 가브리에는 일반적인 임신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일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는 절대로 남자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실 그 그리스도가 죄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브리에는 이에 대한 증거로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도 임신하지 못했고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여겨졌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이라 인간의 상식과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미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합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당시 사회 문화로 봤을 때 결혼하지도 않은 그 처녀가 임신하게 된다고 한다면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고 미혼모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온갖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더욱더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즉시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갖 핍박과 고통과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 여종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은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들은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우와의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 전능하시고 자신이 약속한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키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로 인해서 죄와 저주와 고통과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왕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셨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참 선지어 되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난 강단의 말씀처럼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뭐 했냐 바로 이거 말 이거 얘기했습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는 그 모든 현장에 빛의 망대를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랩너트들에게 그리고 가정에 자라나고 있는 그 모든 랩너트들에게 이 복음만 아니 오직 복음만 오직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단임 육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이 끊어진 그 후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천사가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그 순종의 그 믿음이 시대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설마 되겠어? 그가 아니라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종에게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오늘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